다연 양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 방서희 양이 앉아서 기다리면 그렇게 울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요? 아니, 언니가 이길 것 같아요. 아니, 언니가 이길 것 같아요. 언니가 노래를 너무 잘해요, 보니까? 네, 안 그래도 언니하고 안 붙고 싶었는데. 아, 그렇구나. 하연 양은 어땠어요? 그러면 한 번 평가를 해봐요. 서희가 다른 트로트의 매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뽑고 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막 울 줄은 몰랐어요. 서희 노래 어땠어요, 그러면? 아니, 관계를 막 휘어잡던 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왜 휘어잡는 건 아니었잖아. 왜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 그래. 휘어잡았는데 다 가져갔어? 기껏 휘어잡아놨더니 싹 가져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예. 방서희 씨가 이제 제가 언제부터 울었느냐 타이밍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서희 씨가 울기 시작한 타이밍은 제작진이 단상을 세팅할 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단상을 세팅할 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진짜요. 맞아요? 저 지적이 맞아요? 네. 아, 그렇구나. 아, 아기라.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방서희 양, 김다현 양. 정말, 정말. 그만 울어, 괜찮아. 우리 서희 양도 너무너무 잘했고 다현 양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어떡해. 솔직한 거지. 두 친구가 지금 노래가 소리가 어른들보다도 더 잘해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노래가 가사의 전달이 나이에 맞지 않게 우리 어른들보다도 더 섬세하고 더 진정성이 있고 애절하고 저도 오늘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두 분들에게 뜨거운 박수. 우리 서희가 참 감정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많이 울음을 보이는데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을 거예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내가 심사위원석이 앉아있는 자체가 사실 부끄러울 정도로 다현 양의 노래를 듣고 너무나 제가 사실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눈물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노래에 대한 해석력도 너무나 정확하고 그리고 음과 곡주를 다스릴 줄 아는 천재적인 감각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환상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예예예 알겠습니다. 점수가 집계됐습니다. 방서희 양대 김다연장. 결과 보여주세요. 아휴 어떡해. 막상막하였는데. 김다연 방서희. 다음 라운드 지출자는 누구입니까. 김다연 양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거꾸로 안아주네요. 동생을. 우리 저 방서희 양도 축하를 이렇게 해 주고 있고요. 역대급입니다. 960점 대 815점 축하드려요. 그리고 방서희 양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려요. 반서희 양. 반서희 양. 반서희 양. 반서희 양. 반서희 양. 반서희 양.